lon launched wave 자 조영 씨 데뷔 9년 만에 첫 휴가니까 제가 책임지고 잘 모시겠습니다 아 근데 비행기 탔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경험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막 안 해주셔도 돼요 아닙니다 제가 종현씨를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레이디슨 저러면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적지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시간은 약 14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레이디슨 저러면 디스 이즈 캡틴 스피크 아일러브 종현 블링블링 종현 땡큐 베리 마치 종현 넌 내꺼 이봐요 이봐요 카메라 내려오세요 카메라 내려오세요 카메라 내려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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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일어났냐 Speech 많으면 메례를 지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기 obrig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엄마 상해 나오세요 뭐하는거야 estad LA 어머 얘네 앤 일이야 아 진짜 너 이제 나오세요 세 베리세요? 아니 아니겠죠. 예. 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시끄럽게 죄송해요.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아유 진짜. 아 좀 조용히 좀 해야지. 아 아닙니다. 제가 책임지고 보시겠습니다. 저기요. 사진 찍지 마세요. 세이카 찍은 거예요. 야 저 죽이지 않아 정말 진짜. 죄송합니다. 적당해요 진짜. 쪽팔게 야. 죄송합니다. 들으십시오. 오 마이 갓. 그 아니 연예인이신가 봐요. 전 LA 출신이라 한국 셀럽릴린지 잘 모르는데 스타로 산다는 거 정말 타이어다 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감사한 일이긴 한데 가끔은 평범했었던 그때가 가끔 그립기도 해요. I understand.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제네퍼요. 애널리스트 제네퍼 킹. 애널리스트. 애널리스트. 알겠어요. 저니퍼 씨. 항상 저를 편하게 대해줄 그런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저랑 친구 하실래요? 좋아요. 얼마든지요. 전 종현이랑 사람은 오늘 만나서 알지만 샤이니 종현은 전혀 관심 없거든요. 근데 샤이니 종현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? 어, 저 팬분들 모자에 서 있었어요. 아, 제가 너무 오바했네요. 아, 피곤해. 좀 잘게요? 네, 주무세요. 아, 나도 좀 잘까. 아, 나도. 아, 나도. 뭐 하시는거죠 애널리스트 제니퍼씨? 오빠 저에요 오빠 이르세요 오빠랑 이빙인그 탈려고 석강을 알바했어요 오빠 오빠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 같이 가요 오빠 내가 시키세요 오빠 사랑해요 뭐요 아우 시끄러워